안녕하세요 엄브렐라 포카트라는 앵무새 종이고요 태식이는 8살 남자예요 공주는 여자아이고요 태식이보다 3살 어려요 커플 사이로 제가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 커플 느낌보다는 거의 남매 느낌으로 둘이 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디를 가느냐 아아..뿌끼 토티야 아아..뿌끼 토티야 아아..뿌끼 토티 아아..뿌끼 토티 아아..뿌끼 토티 어딘지 맞춰볼까 하나 둘 셋 어딨어? 어디? 맞춰봐 슉슉슉 어딨어? 슉슉 슉슉 오우! 빙고 슉 어딨게? 맞춰봐 오우! 오우! 맞았어! 슉 엄마 주세요 Biz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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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맨 여기서 켜봐 안 돼 오우!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서지가 안 돼 응? 아아... 네가 잘못해놓고 뭘 이렇게 성질이에요? 어? 네가 잘못해놓고 뭘 성질이 야? 세식이 이리 와 어? 또 또 또! 안 돼! 또 또 또! 또 하시려고! 안 돼! 진짜 10분석에 한 5번은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 아마 진짜 하루에 100번도 싸울 거예요 아 진짜 타고 훔치! 세식 씨! 신정해! 신정하자 신정하자 안 돼! 안 돼! 어이야! 어이야! 세식아 우리 이제 목욕할까? 으흐흐 목욕하고 싶어요 아이야 세식이는 쟤 동물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만 사지 않고 이렇게 물을 만든 거를 즐겨요, 제주도. 공주는 너무 싫은 거 같아요. 공주는 샤워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. 세팅을 또 다르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몬드 먹어보자! 아몬드 맛있어요? 네! 왜 이렇게 놀아요? 왜 이렇게 놀아? 왜 이렇게 놀아? 야! 산책 가자! 태도 산책을 원래 하나요?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겁이 많아서 산책하는 걸 무서워하는데 태식이는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산책을 자주 하는 겁니다. 좋아요? 안녕! 안녕! 어머, 요아야! 이거 봐! 안녕!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! 다이사서 먹을 거야! 아, 안 먹어요! 계란 오락입니다! 호두가 안 먹어요, 태식이는. 호두는 안 먹어요, 태식이는. 호두는 안 먹어요, 태식이는. 호두르... 호두는 안 먹어요. 호두른 안 먹는데... 호두른 사고 씨 먹는데... 호두른 놀án 엄청 먹어요! 소서요? montrok 친구는 사고 싶어요?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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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줘 아까 마트에 가서 관식 사 왔어요 이게 뭐야? 앞으로도 이렇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오 대신에 사고는 조금만 들쳤으면 좋겠어 분리할 것 같은데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